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선물 받아가지고 자랑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장도 안좋고 빨간거 입었는데 선물 받아가지고 계속 선물 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이 안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주식은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 그 다음에 10일 신고가 신고가 있는데 주가는 상승할 때만 갭이 있는 거이고 하락할 때도 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오늘 60일의 신고가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60일의 신고가는 갱신하지 않았다 이렇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20일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20일의 신고가는 소위 말해서 돌파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돌파갭 돌파갭은 하락의 돌파 하락의 명물을 어떻게 해요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4주 전이죠 우리나라 주식은 신고가 나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나려면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야 된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지 않고 우리나라가 주가가 신고가 난 적은 증권사상 이래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사러 가신 분들 전부 어디 가셨는지 참 답답합니다 삼성전자를 사러 가신 분들 어디 갔는지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한테 지금 외국인이 우리가 외국인도 주식을 사고 기관도 주식을 사고 개인도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한쪽이 이기는 쪽이 있고 지는 쪽이 있겠죠 그죠 그 기준이 항시 증권은 두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만기라 하죠 누가 이기는가 그걸 누가 이기는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보는 방법이 번노가 0791 화면입니다 0791 화면이에요 07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치느냐 하면 여기다가 0791을 치면 됩니다 0791 화면을 치면 돼요 0791 화면을 치면 됩니다 0791 화면을 치면 됩니다 0791 화면에서 누적을 누릅니다 누적을 누르시고 보시면 지금 현재 요게 이제 요게 중심가입니다 요게 이제 중심가 매수가격인데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한 달 사이에 현재 남은 것만 500억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졌을까요? 개인들이 260억 금융투자가 250억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다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어 이거 이제 보시면 지금 돈 먹은 사람 돈 잃은 사람 정확히 나오는데 0791 화면입니다 선물에는 이제 기준권은 0791 화면인데 다른 데는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791 화면을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파생 안 해도 파생 볼 필요 없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파생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보는 이유가 내비게이션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생 몰라도 주식하시는 분들은 파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 주도주가 이제 주식이 주도주 개념이 있죠 주식이 이제 상승하는 주도주 상승하는 거와 상승하지 않는 거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으로 최근에 주도주 주도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도주를 골리는 방법을 여러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이 납보다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매매할 수 있는 법 나쁘게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이거를 지난주 주도주 개념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실적이고 뭐가 없습니다 한번 비워먹고 나가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청송클럽에 이걸 했는데 그건 승률이 한 90%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뭐 100% 시간상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지금 주도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주도주 개념을 여러분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일과 당일의 거래량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일과 당일의 거래량 비교 전일과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전일의 거래가 오늘부터 거래가 굉장히 많았느냐 주식이 움직이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일과 오늘의 거래 비교를 꼭 해야 됩니다 저는 기준이 10시인데 10시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합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화면 한번 비춰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일 거래량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 거래 여기 쪽이 코스피고요 이게 코스닥입니다 이게 전일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았던 종목들 뽑아 놓은 겁니다 거의 주도주들이에요 주도주리다 이거 하는 방법이 전일보다 오늘 거래량 먼저 요거는 이제 등록을 클릭을 합니다 등록을 클릭해 가지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가지고 코스닥이죠 코스닥 있으면 전일 거래량 대비 상익하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해 가지고 올리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아침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근에 특히 약세장일수록 약세장일수록 거래량이 센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약세장일수록 거래량이 강한 많은 종목이 올라옵니다 극단적이죠 이 말이 뭐냐면 거래가 많다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삭제를 합니다 이제 추가를 할까요 삭제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코스닥 순위에 있습니다 코스닥 순위에 전일 거래량 대비 상위 클릭을 전체를 추가를 합니다 전체 이제 거래량이 어제보다 많이 늘었는 거죠 늘었는 것들을 클릭해 보면 오늘 코스닥이 상승했는 종목들하고 이거하고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거래가 없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장이 강할 때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특히 약세장으로 덮었을 때 특히 이제 61일평 약세장일 때입니다 지금 요쪽이 화면 붙여주세요 요쪽이 코스닥이 거래량 오늘 코스닥이 상승 순위입니다 요게 요게 뭐냐면 오늘 거래량 전일에 비해서 거래량 많이 는 상승 순위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목 나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 자 요거 뭐냐면 어 1번 그 피디님 1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다시 띄워주세요 전일에 비해서 첫 번째 전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꼭 많아야 상승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장에서 요즘 장에서 전일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아야 됩니다 전일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무지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일과 오늘 거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을 10시에 잡습니다 10시에 거래량이 전일보다 많은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상승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삼성전자가 신고가 제가 3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이걸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 방에 우리 600명 회원을 상대로 제가 계속 문자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승률이 거의 빅이 있는 게 한 20%고요 빅이 있는 거 본전으로 치는 게 20%고 승률이 90%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전일에 비해서 오늘 거래가 폭증해야 돼요 폭증 그거를 이 데이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님 키워드림 회원 가입하는 거 순서대로 좀 넣어주십시오 팀장님 꼭 넣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하는 방법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자 다시 등록을 클릭합니다 한번 삐쳐주세요 이 등록 있죠 등록 등록을 합니다 어떤 거 예를 들어서 벽지 상태입니다 등록에서 등록에서 여기 코스닥이나 코스피 선택하십니다 코스닥이 여러 있죠 코스닥 순위를 클릭합니다 코스닥 순위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서 거래량 전일 대비 상위를 클릭을 하세요 전체 추가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량 많은 종목이 전일에 비해서 거래량 많은 종목이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게 승률이 90%예요 최근에 특히 이게 약세장애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검증된 겁니다 검증됐고 제가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지금 방금 이 앞쪽에 이 앞쪽에 있죠 앞쪽에 이쪽이 오늘 코스닥 상승 많이 했는 종목이고요 이쪽이 코스닥이 전일 대비 거래량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전일 거래량 많은 종목이 지금 잘 가는 주도주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하면 1번 설명 한번 더 해달라고 5번 한번 쳐주십시오 여러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아 또 잘 들으세요 지금 같은 말 4번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제가 뭐 그 누적된 거를 데이터도 뽑았고요 누적 1년 동안 약세장애 그러니까 역배율 상태 정배율 역배율 기준 60일이 표현과 제가 이제 10일이 표현을 했겠습니다 역배율 상태에서 수익률도 컴퓨터로도 뽑았고 최근에 저희 회원들을 상대로 제가 5주 정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빽이 있는 거 20% 빼놓고 승률이 한 90%가 나와요 90%가 나오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오늘 엄청나게 늘어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이 종목이 자 여기 이제 오늘 주식 상승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거래량 한번 이쪽 일별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상승하는 종목들이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저는 10시 기준으로 거래량이 전일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대략으로 많기 때문에 오연님 주가가 잘 안 밀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안 밀려요 워낙 대량 거래량으로 되면 주가가 안 밀려요 잘 왜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그렇죠 세모 어린이와 놀자님 전일의 거래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 이제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뽑을 수가 있는데 그 뽑는 방법이 관심 종목의 등록입니다 등록 등록을 클릭하셔가든 등록에 쭉 내리면 여기에 코스닥 순위가 있습니다 코스닥 순위 클릭을 하세요 거기에 보면 순위에 전일 거래량 대비 상위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이 주도주들이 여기에 다 걸려버립니다 아시겠죠? 다 밀려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5주에 걸쳤는데 승률이 9활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단타 두 종목을 손님 회원들에게 드렸는데 그 두 종목이 이제 지금 먹고 나갔는데 MP 한강과 라온 시큐리티입니다 MP 한강 오늘 20% 먹고요 라온 시큐리티 두 종목 다 먹고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을 오늘 단행일 단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제가 이제 이거 하는 거를 꼭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죠? 물린 종목 많은데 짜투리 돈으로 여러분 꼭 이거를 한번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도주를 보면 주도주가 뭡니까? 주도주가 많이 오르는 게 주도주가 그러니까 전일에 비해 많다 전일에 비해 비율상 상대성 절대성 아닙니다 상대성입니다 전의 비율보다 워낙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AAF님 아시겠죠? 상대성 많아야 된다 자 그거 띄워 주십시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거래량 상승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거래량 많은 것 중에 절대적으로 하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 많으면서 하락하는 것들은 가성의 법칙에서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상승하는 거 있는데 상승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거래량 많은 게 극단적이에요 많이 상승하든지 많이 하락하든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으면서 하락하는 거는 손 대면 돼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제가 캤잖아요 10시 기준 전일 거래량보다 전일 하루 내내 거래량보다 많은 거 그걸 기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일 거래량보다 10시 기준으로 전일 거래량보다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전일 거래량보다 많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일 거래량보다 많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됐죠? AAF님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거래량 상승 시 이 종목이 최근에 주도주가 거래량 많으면서 상승하는 쪽인지 하락하는 쪽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고 세 번째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상승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 거래가 없어도 없어도 너무너무 없다가 거래가 폭발합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가 7만 주 되다가 7만 주 되다가 100만 주 넘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비덴트 이거는 원래 거래 많았던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거래가 100만 주인데 7천만 주 건강증나 9만 주인데 1,100만 주 자한 거래가 많았던 종목이고요 이거 보십시오 거래가 1만 6천 주 1만 4천 주다가 7백만 주 이런 식으로 거래가 갑자기 많다가 촥 트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엘비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또 끼고 거기에 또 악기바리를 골리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 트는 종목 특히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 트는 종목이 장중에 밀릴 염려가 없더라고요 확률이 최근에 양봉에서 은봉 갖는 거 있잖아요 최근 대량 거래되면서 양봉에서 은봉 갖는 거 하루 내내 거래 많았던 그러니까 과거도 거래 많았는데 이번에도 거래 많았다 이런 종목은 양봉에서 은봉하는 확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래 없다가 거래 많은 종목은 양봉에서 은봉가는 확률이 10% 이하입니다 0168요 0168이 뭐죠? 0168 아 이거 해도 됩니다 이거 해도 되는데 이거는 거래 급증인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거보다 물론 알아요 0168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주도주가 낫습니다 고맙습니다 0168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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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화면이 더 좋습니다 이 화면이 그러니까 비율이 더 좋습니다 이게 0168보다는 어제에 비해서 주수로 한 거고 이거는 어떻게 양으로 한 거예요 비율로 그래서 이게 영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께 그러니까 주가가 딱 보고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오늘 폭발적으로 늘었나 안 늘었나 그러니까 전일 대비입니다 스티브님 전일 대비 거래량이 많이 늘었나 안 늘었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매도 시점은 까놓고 할게요 분봉 RSI가 차트 중에 매도 문자 매도가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게 분봉도 그렇고 일봉도 그렇고요 여러분 원래 매도 전문 차트가 있습니다 RSI가 제일 신뢰도가 높은데 RSI를 14를 하지 말고 11을 하세요 RSI 10이라고 단타는 RSI를 9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요 매도가 RSI가 제일 잘 맞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RSI요 그러니까 RSI가 매도에 제일 잘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겠죠 그런데 RSI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전 증권사가 14로 돼 있습니다 14 잘못된 거예요 이게 14가 14가 요즘 14 안 씁니다 14는 옛날에 쓰던 거예요 11을 써야 돼요 11을 단타는 얼마 쓰느냐 단타는 9를 쓰면 됩니다 9 파생하시는 분들도 9를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한 번 볼게요 RSI 한 번 봅니다 이제 원풍입니다 원풍 RSI를 한 번 아 이런 거 해롭습니다 자 RSI 이렇게 이제 합니다 RSI 이제 9를 하면 됩니다 단타 이렇게 하면 RSI를 봅니다 보시면 나오죠 RSI 9에서 이탈할 때는 RSI는 누적 지표라 가지고 과열됐다가 침체됐다가 과열됐다가 과열됐다가 이거 안 합니다 스톱이 틀려요 이렇게 매도를 넣어서 매도를 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RSI는 과열됐다가 이탈했다가 과열되면 재매수해야 됩니다 RSI로 치면 단타 치면 신뢰도가 이거요 RSI는 거의 동행성 지표입니다 동행성 매도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RSI가 매도 차트로는 신뢰도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 저한테 묻지 말고 RSI 분봉은 9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봉은 10일입니다 그래서 윗골이 이렇게 달리면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전체 상승의 3분의 윗골이 매도치고 재매수이라고 했죠 그때 이때 여러분의 RSI를 보세요 RSI가 과열 이탈하면 과감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치는데 RSI 과열이면 윗골에서 못조면 팔고 저점에 잡는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 때 이게 제가 RSI 저번에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 RSI가 이탈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탈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이에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RSI 절대 못 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일찍 동동구리 마탱이가 갔습니다 코스닥은 RSI가 갔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잘 있으세요 잘 있으세요 하면서 벌써 이렇게 맛이 갔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갔는데요 거의 동행성이에요 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최근에 주가가 코스피 시가 총액 10개 중에 7개가 담보부족 났습니다 코스닥 시가 총액 10개 중에 9개가 담보부족 났고 9개 중에 5종목이 담보부족 두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아래에서 벌써 매도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 한번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터치하고 바로 뒷날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첫째는 이걸 이 집으로 이런 거는 일부러 끄집어 올린 거거든요 그 이튿날 바로 매도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도를 주셔야 돼요 예 매도 사인이 나왔어요 코스피 시가 총액 상입 10개 중에 몇몇 종목 빼놓고 다 담보부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보시면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여기서 담보부족이 나왔어요 그리고 LG화학은 담보부족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105만원이면 80만원 깨지면 담보부족이 쏟아져 나옵니다 22% 빠지면 담보부족이 나와요 자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RSI 제가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카카오 여러분 온 동네 친구들 다 사라 갔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했던 이유인데 카카오가 40만원 가면 담보부족 대량 매물이 더 쏟아집니다 아시겠죠? 더 쏟아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삼바 삼성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담보부족이 무려 두 번이 났습니다 여기 이제 88로 90만원이거든요 298 38% 빠지면 그러니까 90만원에 38% 36만원 빠지면 담보부족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36만원 빠지면 담보부족 두 번이거든요 36만원 빠지면 이게 56만원이죠 지금 한 번 나고 담보부족이 여기서 담보부족 한 번 나고 또 담보부족이 한 번 더 날라고 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 담보부족을 어떻게 했냐면요 주가가 고점에서 22% 빠지잖아요 신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의인 거 아닙니다 이거 전의인 거 아니에요 주가가 고점에서 22% 빠지면 신용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담보부족입니다 358899님 다 담보부족입니다 100% 이거는 이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걷는 사람들이 신용이 왜 그렇습니까 신용이 기간이 길어봐야 3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이해하셨죠 다 담보부족이에요 아시겠죠 삼성바이오 담보부족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네이버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40만원 428만원 9만원 빠지면 담보부족입니다 아직까지 담보부족 아닙니다 이거는 삼성SDI 삼성SDI 80만원 82만원 2826 16만원 17만원 빠지면 담보부족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보부족이나 이 담보빠지는 자리에서 꼭 주가가 브레이크를 한번 듣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28만 9천 29만에 20% 같으면 6만원입니다 20 아직 담보부족 안 났습니다 22만 3천원 22만원 가면 담보부족 납니다 현대차 지금 갖고 있는 사람 다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먹겠습니까 여러분 어 개인들이 피 흘리는 자리에 여러분 더 가지 마라겠죠 게을리 피 흘리는 자리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 17만 7천원에 지금 무려 5만원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담보부족이 두 번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담보부족이 세 번 났습니다 담보부족이 세 번 났어요 거의 셀트리온 그룹은 우리 개인들의 거의 무덤이었습니다 전량 수출에 있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출에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펄어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40만원인데 28만원 첫째 32만원의 담보부족이었습니다 여기 담보부족이고 담보부족 한번 더 날라고 또 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HLB요 HLB는 바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이거 아일랜드캡일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일랜드캡일 때 이거 나쁜 사람들이 매물을 쏟고 있다 제가 이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쏟고 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때 폭락해가지고 10만원대 해가지고 이 담보부족을 두 번 내버렸습니다 이거 아일랜드캡일 때 분명히 그리고 제가 아일랜드캡일 때 격계단형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바닥에서 격계단형으로 올라오면서 매물이 거래가 늘어나는 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켰습니다 녹화해도 됩니다 녹화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 보겠습니다 시젠이 제일 신라젠하고 비슷하게 우리 개인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몇 번 담보부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담보부족이 무려 다섯 번 났기 때문에 배당났까지 증자까지 하고 담보부족이 무려 세 번 났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개인들이 계속 물려가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이 유용합니까? 유용하다 1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송님 유용합니다 1번 한번 쳐주십시오 방송이 유용하다 1번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키움정권 난리 났습니다 방송이 유용하다 1번 감사합니다 제가 더욱더 준비해가 여러분에게 나서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여러분 한 번 더 리피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입니다 주도주가 전일비의 오늘 거래량을 꼭 비교해야 됩니다 10시 기준 전일비에 비해서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래량이 많아도 이 주가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특히 제일 좋은 것은 음에서 양으로 뜰 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상승 시에 주가의 상승 혹 하락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거래량이 극빛 아주 없다가 갑자기 늘어난 종목을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외우시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보너스로 매도는 뭐 하면 좋다고 매도는 RSI가 제일 좋습니다 RSI가 제일 좋고요 주식은 RSI 수치가 전부 14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옛날 거예요 옛날 건데 RSI가 수치가 11이 제일 좋습니다 RSI 11이 제일 좋고 선물 파생하시는 분하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RSI를 구를 하면 좋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 한번 보고 여러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종합주가 지수로 하는데 주가는 61이 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게 있죠 61이 평에 지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일목균형표 구름이 바뀌면 받지 못하고 일목균형표 구름이 붉으면 받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죠 일목균형표 구름이 붉으면은 61이 평에서 놉니다 주가가 밑으로 확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일목균형표 구름이 검어지면은 61이 평으로 확 빠져요 그래서 뭐 여기에 계시는 분 중에 저하고 카톡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월계 회원이나 유튜브 회원들하고 거의 14,000분 정도 카톡을 합니다 혹시 일목균형표 옛날 받았는데 못 받은 분이 있으면 다시 저저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일목균형표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키움증권이 전문가 방송이 있어요 손님 서비스 차원의 전문가 방송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가입해도 되고요 키움증권 홈페이지로 가입이 됩니다 월넵이 없습니다 수수료만 내면 되요 내면 되니까 여러분 전문가 방송 추천적 문자까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자른데 59만원 69만원 79만원 자격증 없는 전문가 저태 가지 말고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들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있으니까 여러분 꼭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 이 자리에서 제가 볼 땐 한 2, 3일 정도 횡복 국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주가가 안 빠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시고요 SK케미칼 땅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차다가 틀립니다 코스피는 구름이 바뀌었습니다 60일에 신저가가 나왔어요 보통 이제 60일에 신저가가 나오면 60일에 신저가가 나오면 당분간 코스닥은 대형주는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대형주는 안 만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스피는 기술적 반등이 5분에 있을 겁니다 있을 때 여러분 대형주 물량을 줄이고 소형주 매매를 짧게 짧게 하시고 주식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에는 하지 마라 하면 제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키움증권 전문가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공짜로 좀 가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나라 정신은 전체적으로 맛이 갔습니다 솔직히 내가 맛보니까 맛이 갔어요 맛이 갔으니까 여러분들 극한다고 또 주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해야 우리 정권에서도 먹고 정권에서 지금도 먹고 사서 민주주의 꽃이 또 핍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 되면 저는 법률 딱 하나만 만들고 싶습니다 정권 투자 30년 이상 한 사람은 연금을 줘야 된다 정권 30년 이상 한 사람은 연금을 줘야 된다 동의하면 1번 정권 1번 1번 정권 30년 투자하신 분들 연금을 줘야 됩니다 연금을 줘야 돼요 연금 줘야 됩니다 진짜 연금 줘야 돼요 아시겠죠 연금 내가 국회의원 나가면 꼭 정권 30년 이상 투자 잔고장 확인해가지고 특히 손실 많이 본 분들은 그 사이 세금 낸 거 민주주의 꽃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앞때 어른들이 고생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볼 때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산 거는 정권 투자하신 여러분 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덕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덕입니다 여러분 덕 여러분 덕이에요 맞죠? 어? 진짜 우리를 너무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 꼭 되면은 제가 30년 정권 투자하신 분 그리고 폐가 망신한 분들은 죽을 때까지 어? 연금을 주도록 제가 한번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밀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정성천 놈 신창원입니다 밀어주세요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اشись 에게 에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